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권인 줄로 알아서 예루살렘을 위해 시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감동적인 이 중부기도 이사야의 중부기도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이사야 6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세 번이나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애절하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호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그 차비와 극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찬양 지난주일의 메시지였죠?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자비와 극류를 구하는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이 자비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이 환란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시고 얼굴을 우리에게서 외면하신 것 같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 영적인 단절감을 호소합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외형적인 증거는 원수들이 주의 성전을, 성소를 짓밟는다 63장 18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원수들이 주의 거룩한 이 성전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 모든 땅이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오랜 세월 선지자들을 보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듯이 바벨론 제국에 점령당하고 포로로 다 외국으로 끌려가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에 살지 못하게 땅이 토해내버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전 그 성전, 성소를 원수들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짓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그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군대에 점령을 당하고 불에 타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현재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사회는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감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현실, 이 사건 그것보다 이사야에게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내적인 영적인 현상, 증상들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완고함인데요 63장 17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 헤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을 떠나서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마음이 굳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죄는 습관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죄를 지었다 죄는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 것만 아니라 한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돼요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습관이 되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 가지 중독을 불러오는데 우리 주변의 석미 지역에서 보게 되는 도박, 마약 수년 전에 마리와나를 합법화했는데 마리와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알약으로 만들어진 사실은 이게 곧 진통제, 마약성 있는 진통제였는데 너무 값싸게 쉽게 만들어져서 중국에서 너무 대량 생산이 되고 막 멕시코에서, 동네에서도 그냥 만들어서 이걸 어른들만 하는 것만 아니라 청년들만 아니라 이걸 거미베어, 애들이 먹는 캔디 줄걱질 거 씹어 먹는 거미베어처럼 만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도 막 이게 돌고 있는 미국에서 펜타닐 중독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러 나가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조금 냄새만 맡아도 경찰이 실신할 정도로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이런 마약이 돌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운 습관성, 중독성이 이런 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더럽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실까지도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와 같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정결함을 상실하여 자신만 아니라 주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적으로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문둥병 나병이 발병한 것이 진단을 받으면 자신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터치하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들까지도 부정하게 돼요 이 문둥병이 발병한 사람은 격리해야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의 영혼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더럽게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물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행 의로운 일까지도 더러운 옷, 걸레와 같다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은 생리하는 여성의 더러워진 생리대와 같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더러워진 옷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물든 사람이 행하는 선행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마음속에 이기심, 교만 선행을 베풀면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칭찬을 받고 싶은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교만, 거짓, 위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사람들의 선행이라도 그것이 더러워진 옷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사람으로 알고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6절에 우리 모두 남은 잎처럼 시들었으니 시들어버렸다 We all shrivel up like the leaf 가을에 낙엽 메마른 것처럼 말라버리게 한다고 시들어버린다 죄인은 잠깐 동안 기쁨을, 즐거움을, 쾌락을 주는 것 같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생명력이 빠져나가게 되어 한 사람이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아가 시들어버리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에너지가 충만한 소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에너지를 잃고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빠지면 이 생명력이 빠져나갑니다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는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타장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면 곡식 알은 떨어지지만 견은 바람에 날려가던 죄에 붙잡힌 사람은 그 죄에 바람에 겨가 날리듯 그냥 죄에 떠밀려간다 생명력이 없어서 그 죄를 잘못된 것을 거부할 힘도 없이 그냥 떠밀려간다 마지막엔 죄는 영적인 무관심 무감각 무관심을 가져오는데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만드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 이게 지금 해결해야 할 죄가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인간 쪽에서 기도하기 싫어지는 현상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도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생기니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품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 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 숨기십니다 그 죄를 품은 자들 바라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상을 승배하던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와서 짓밟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려 손가락질, 비난을 당하는, 비웃음을 당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데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아니라 이 마음의 도려 증상이 더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오랫동안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그 죄의 습관성 죄가 우리를 더럽힐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혼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그 죄의 오염성 생명력을 잃어버려 죄를 범하고 나면 그냥 말라 시들어버리듯 감사가, 기쁨이, 생명력을 상실케 되는 마지막엔 무감각해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장벽이 생겨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고 돌리시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단절감을 느끼는 것을 고백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우리의 죄악과 불순용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한 것이구나 그 심판을 고백하는데 첫째, 나에게 베푸시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일이 그쳤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열심과 권능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일이 그쳤 나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격히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원수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일이 그쳤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일이 끊어졌다 심판을 지금 받고 있구나 두 번째로 마음이 굳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심판인 것을 얘기합니다 17절에 주님 어찌해서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 이 방황하게 하시며 헤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떠나서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온 우주맘을 창조된 것에 자명하게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망한 생각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그 부끄러운 마음에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 제멋대로 살도록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책망하고 채찍길도 안 하시고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버려 두시는 것 무서운 심판입니다 부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지도 않으시고 그냥 잘 되게 성공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죄악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거짓말해도 드러나고 들통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기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야 너는 그렇게 죄의 가운데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자 하는 백성 조금만 빗나가도 반드시 호통을 지시고 안 된다 그 길을 떠나라 너는 의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빛 가운데 행하라 바로바로 사고가 나게 하실 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는 거 이거 심판이구나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너는 가서 이제 이렇게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완고해져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하니 도리어 그들의 그 마음의 완고함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의 마음의 강박함을 도리어 확인시켜 주는 것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진리이구나 이게 복된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겠다고 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결단이 생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굳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죄로 소멸되게 하신다 64장 7절입니다 우리의 죄약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죄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그리고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피폐해지는데 온 나라, 온 세상이다 고장나고 망가져서 소멸되게 하신다 히브리 말 그 원문의 뜻은 melt away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리듯이 죄 때문에 고장나고 망가져서 녹아 없어지듯 waste away 하나님 우리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제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환란을 경험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편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죄의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단절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고백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가 시작되는 15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주의 그 높은 보좌 lofty throng 이 높은 보좌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 6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귀족 출신 아마 왕족의 혈통을 받은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출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왕궁을 마음껏 출입하는 로얄 프리스트 그런 귀족 제사장이다 보니까 왕궁을 출입하면서 왕궁에서 온 천하를 다스린 것 같은 그 권세자 왕을 왕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세도가들 권력이 있는 명예가 있는 재력이 있는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만 보였는데 하늘이 열리는 그날 이사야의 영혼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이 보이니까 이 세상에 모든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다 상대화되는 세상의 것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힘이 있다고 자기들이 아무리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그것도 아무것도 하자 할 것 없는 주일한 권세와 영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예배의 부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 시대를 이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이 열린 예배자는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계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이스라엘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옛적부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성냥자이십니다 그 어느 사람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조상들까지도 우리를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끝까지 끌어안고 품으셔서 우리를 성냥하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결박해서 풀어주신다 죽을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엊그제까지 묵상했는데요 그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켄스맨 리디머 고엘 보아스는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성냥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박해서 풀어내시고 그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구원자, 성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17절에 괴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닌가? 여기에 우리에게 돌아오셔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끝나고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묵상하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법괴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 법괴를 메고 나갔다가 그 여우와의 언약괴를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 사람들은 죽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언약괴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와이프가 막 애기를 지금 출산하는 상황인데 자기 남편도 죽고 법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이가봇 이게 법괴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이러한 장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 동편문 앞에 계시다가 그냥 나가버리십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신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구나 우린 망하게 되겠구나 성전이란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는데 지금 이 사연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쉐키나 불꽃이 다시 한번 성소에 이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으로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6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지난 날 하나님께서 출애급 시대에 이제 신의 산에 와서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가 식별명을 받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오셨을 때 온 산이 진동하고 온 천하가 흔들렸던 하나님 이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도 못해 본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시는 비정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오 우리가 진흙 주님의 손에 손수 빚으시는 이 진흙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에 온전히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주님은 토기장이오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덩이 같습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오늘도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단절감을 느끼고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be angry with us beyond measure 하나님 도를 지나칠 도로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진노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니까 하나님 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소서 그리고 기억합니다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짓눌리고 성전이 다 불타고 폐허가 되었는데 12절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주의 백성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저 잠잠히 계시기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구원하시옵소서 이사 40장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는 벌을 갑절이나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벌은 끝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하여 일어나 구원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시온이 영광이 빛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은 시온의 영광이 땅에 짓밟혀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도려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런 비참한 모습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63장 7절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충보 기도를 보면 처음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크신 자비와 은청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와 불순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된 그 영적인 단절감 그리고 보니까 그 영적인 단절감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는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주어진 진흙이니 내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빚어가시듯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고 그렇게 신뢰함에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역사적인 기도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위한 훌륭한 모델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어리석은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장벽이 생기고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장벽이 생기는 영적인 단절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환란과 고통을 당한다면 겸손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독이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고 계신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게 나를 다듬어 가실 그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오니 나를 빚으시옵소서 다듬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너의 삶 우리 가정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